안녕하세요. 저는 설류플코리 김연희입니다. 오늘 저는 양재천에 혼자 걷기 이벤트를 하러 갈 건데요. 지금 서초구 부근 족전강 증빙팀에서 혼자 걷기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10만보 이상 걸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지 미션, 꼭 반드시 참여해야 될 미션이 양재천 코스모스 인승샷을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걸 해서 이벤트에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한번 가볼까요? 자, 지금 출발을 했고요. 비가 소복소복 내리고 있습니다. 아, 편하고 좋네요. 지금 만보기 어플도 켰고 오늘 비 오는데 운동 한번 해보려니까 서초구 부근 족전강 증빙을 나와서 음악 한챗길로 지금 걷고 있습니다. 어, 음악이 들린다. 음악이 나오고 있어요. 갑자기 마음이 차분해지네요. 아, 점심을 포기하고 가는 건데 얼른 갔다 와야 되는데. 하루에 15,000보 이내로 또 양재천 코스모스 길에 가서 인증샷을 찍어서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운동기구 추천돼요. 지금 이 이벤트는 서초구의 서초구 주민들과 또 서초구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반내 직장인들도 참여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반내 직장인이기 때문에 열심히 참여를 할 겁니다. 어, 비가 진짜 꽤 오네요. 지금 윗동대학 사거리에 거의 다 와가고 있는데요. 지금 구청에서 약 1km 정도 걸은 것 같습니다. 만봉길을 보니까 한 1km 정도. 이제 그 양재시민의 숲구가 다 지금 다 도착해가고 있어요. 일동대학 사거리 지나서 거의 도착하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이벤트 이렇게 이벤트 있는 거 알았으면은 진짜 날씨 좋을 때 비 안 오는 날 참여해도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저도 요즘 급하게 이제 행사 기간이 끝나니까 급하게 막 부려부려 가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팍타워톡 채널에서 이벤트 신청도 할 수 있고 그런 이벤트 알람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연인의 거리. 맛집 망치로 유명한 서초구 연인의 거리. 드디어 이제 도착했습니다. 양재천. 오, 뭐야. 대박. 와, 진짜 예쁘다. 와. 아, 이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너무 예쁘다. 와, 여기 사방팔방 다 코스모스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오, 오길 너무 잘했다. 정말 힐링이 되네요. 어디 그러면은 셀카돈을 한번 찾아볼까? 오, 이런 것도 있네. 카메라 거치대래요. 오. 카메라 거치대. 오, 이런 게 있었네. 진짜 좋다. 그럼 진짜 나같이 혼자 와도 나같이... 뭔가 사진 다 찍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은 회전이 360도 회전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나는 여기다 딱 카메라를 놓고 여기를 배경으로 한 거 찍겠습니다. 자, 이제 한 5,000포 정도 걸었으니까 조금 시간이 남아서 다행히 간단하게 뭘 좀 먹으면서 이벤트를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무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카카오톡 채널에서 서초구 보건소 체력 진단실을 친구 추가를 하면은 여기에 그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 체력 진단실을 카카오로 사진을 전송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서초구 보건소 체력 진단실 다 올렸습니다. 온몸 끝! 지금 화면에서 보면은 저도 지금 오늘 친구 추가 처음 했는데 10월, 한가일 걷기 9월, 한강 걷기 8월, 7월 출퇴근 걷기 엄청 매월 걷기 행사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저도 이제 앞으로는 이거 친구 추가 오늘 했으니까 매월 이렇게 이런 거 한번 걷기 운동 한번 참여해 보도록 할게요. 아주 쉽죠잉? 자, 그럼 11월 건강 이벤트 때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안녕! 짜잔! 드디어 저번에 혼사걷기 이벤트 미션을 완료해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짠! 뭐가 뭔가 꽉 차있어. 10월 걷기 이벤트 케겔운동기구 운동 방법 저는 케겔운동만 하는 줄 알았는데 되게 다양한 운동을... 어! 이게 탄력이 장난하네! 우와! 제가 와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건강증진팀에 다음 이벤트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아직 공지가 안 됐는데 11월의 테마는 단풍기 걷기입니다. 미션은 지난달이랑 똑같이 10만보 걷기 그리고 양지 시민의 집회 방문해서 단풍을 배경으로 셀카 찍기 그리고 수영! 매현 윤봉길 의사 동상 앞에서 셀카 찍기 너무 쉽죠? 참 쉽죠? 저는 11월에도 딱 핸드폰 들고 열심히 걸으면서 또 미션에 도전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핸드폰이나 만보기 주머니에 딱 넣고 같이 양지턴 단풍기를 한번 열심히 우리 함께 걸어보아요! 안녕!